달빛 아래 홀로 술을 따르며 꽃 한가운데 술 한 항아리 함께하니 없어 혼자 마신다 역시 시인으로 살아가는 건 배고픈 일이야 배고파 미칠 것 같아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양념통닭 양념통닭 어디있니? 어딨어? 양념통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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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х 뭐야 너? 누가 맘대로 들어오래? 언니, 누구야? 넌 뭔데? 나도 드디어 나타샤 찾았나 봐 나타샤? 네가 외국 사람처럼 보여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, 연습하게 나타샤 성격이 이상해 그래도 이쁘니까 괜찮아 언니, 다시 만나러 올게 뭐야? 돈인가? 형 나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누가 또 밥 사줬네 아니 그럼 햄버거?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사줬어? 응 왜? 넌 누가 뭐 사주면 사랑에 빠지잖아 진짜? 네가 그렇게 해픈 남자였어? 몰랐어? 이번에 진짜야 이번에야말로 나의 나타샤 만난 기분이 들어 나타샤? 나타샤가 누구야? 몰라 신아, 뭐하냐? 가수 아닌가? 그건 나르샤겠지 아 어? 어? 시간 됐다 야야야야 아 아 야, 누가 안 가? 어, 먼저 가 어, 먼저 가 고aton